다음 배치도 신중하게 예비 스트로크를 하고 있죠. 얇은 두께에서 깊게 넣어놓고 라스트가 퉁 튀어 올라오는 그런 컨트롤을 하죠. 역시 확실한 공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포지션 플레이도 너무 잘 만들었죠. 1적9인 파란공을 코너 쪽에다가 가만히 잘 갖다 놨습니다. 뭔가 몰입감을 주는 것 같아요. 네. 박준우 선수가 계속 보게 됩니다. 지금도 깨끗하죠? 네. 연속 3득점 기록하고 있는 박준우 선수입니다. 박준우 선수입니다. 박준우 선수입니다. 박준우 선수입니다. 박준우 선수입니다. 박준우 선수입니다. 박준우 선수입니다.